동대문구가 지역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알리고 우수봉사자를 시상하는 2019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날은 동대문구 지역 곳곳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취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과 손길 덕분에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동네,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